집 여러 곳에 책상을 두는 것이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이야기한 팁이기도 한데요. 집 여러 곳에 책상을 두어서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오늘 내가 내 공부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거실에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집에 자녀가 공부가 잘 안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들을 잘 적용을 해보시면 분명 공부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저는 풍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저희 채널은 풍수지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자기개발 등 다양한 성장을 위한 컨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실제 현재 유료 강의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발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공부,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각종 풍수, 컨설팅, 자문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대 보내는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라고 내용을 땄지만은 이거는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 것이고요. 학벌이라든지 학력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요즘 특히나 대학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예전보다 더 의미가 옅어졌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부방은 어두워야 집중이 잘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방이 어두워야지 집중이 잘 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시력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공부하는 나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두운 공간에서 딱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환한 공간, 밝은 공간에서 조명 없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집중이 잘 되는 것은 독서실 같은 공간처럼 스탠드로 집중이 되면 더 우리가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어야 공부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공부가 흥미로울 분은 잘 없겠죠. 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한 조명과 밝기를 적용하시면 되고 자녀빵을 꾸미실 때도 자녀가 어떠한 환경을 좋아하는지를 잘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꾸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집 여러 곳에 책상을 두는 것이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이야기한 팁이기도 한데요. 집 여러 곳에 책상을 두어서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오늘 내가 내 공부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거실에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거실에서 집중이 안 된다 하면 또 주방, 식탁에서도 공부하기도 하고 혹은 거실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 책상을 두면 조금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다 보니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히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거의 10분, 20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공간을 꾸미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곳에 굳이 큰 책상 아니라도 됩니다. 작은 테이블 그리고 공간마다 맞는 그러한 것들을 비치를 해서 내가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면 당연히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책장은 손이 잘 가도록 배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잘 가지런하게 꽂혀 있는데요. 저도 책장을 정리할 때는 예전에 이처럼 키순으로, 내용이 아니라 키순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지는 것 위주로 하는데 하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은 책들을 단시간에 접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 손이 잘 가는 위치에다가 정확히 그 책을 배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장을 할 때도 빼곡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장식품을 놓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워머나 디퓨저를 통해서 조금 더 꾸미시고 빽빽하지 않도록 꾸미는 게 좋습니다. 왜냐? 빽빽하다라고 하면 기운이 드나들 틈이 없습니다. 모든 공간은 기운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빽빽하게 꾸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식품을 조금씩 두면서 꾸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책상 위는 항상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떤 정말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방이 완전 쓰레기장과도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정말 어질러진 환경이라 하더라도 각 자기만의 그런 룰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특수한 케이스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상 위는 깨끗하게 해놓는 게 좋은데요. 물론 공간이 허락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어디 공부방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많은 집들은 또 이렇게 독서실, 방, 책상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에 또 다양한 물건들을 현실적으로 펜꽂이라든지 이 정도는 있겠지만 너무 많은 공간들을 해놓게 되면 그 정해진 배치에 따라서 내 사고도 너무 획일적으로 꽂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목표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잇을 어디 붙여놓는다든지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어떠한 공간을 바라보게 되는 그 지점에다가 위치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항상 제가 희망하는 그 대학들을, 그 대학교의 엠블럼들을 책상 위에 착 붙여놨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최고의 대학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던 대학 중 한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간과 내가 교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류라는 것은 내 몸도 있겠지만 내 마음으로도 교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항상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공부하는 공간에다가도 얘기하시고 우리 이렇게 같이 자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도와서 또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할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시크릿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도 끌어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풍수라고 해서 어떤 미신이라든지 거짓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시크릿 이전의 본질이 바로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 그 풍수의 원리는 자연과 공간과 내가 교감을 하는 것 내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좋은 곳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공부하는 그 공간과 함께 꾸준히 교류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 더 나은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상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 어떤 대단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간과 어떻게 잘 섞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초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부라고 했을 때 저도 정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또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죠. 궁극적으로 공부라고 하면 결국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대학 가면 공부를 더 이상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네 현실인 겁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 분들, 자녀분들이 있다면 그 암울한 현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이뤄낸 그 결과물,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물론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과정인 간에 결과물을 따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긴 인생의 시간에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결국 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공부하면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내 하루하루를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적, 그 사람의 성공의, 그 영향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자녀의 학군을 생각을 해서 집을 옮기시는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학군이 아니라 집터입니다. 그 아이가 있는 집이 좋아야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학군에 간들, 애가 자는 집, 방, 위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 에너지보다, 에너지 조금이라도 떼서 집터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더 자녀를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참 저도 너무 많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